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강사 김종웅입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통합사회 공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자, 제가 어떤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통합사회를 굳이 인강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쉽게 출제되는 과목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수업만 충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캐스트로 그 정답 확실하게 내려드리겠습니다. 빠밤! 똥팁! 통합사회 공부 방법 자,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비교적 최근까지 무려 7년의 시간 동안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교사 경력이 7년이에요. 1, 2년 했던 그런 교사 경력이란 차원이 다릅니다. 7년이란 시간을 같이 보냈다는 이야기는 학교의 생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습성과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호흡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만 더! 학교 선생님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장점만 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업을 합니다. 즉, 수준이 낮은 아이부터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아이까지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김종욱이란 사람이에요. 깨알같은 자기자랑. 자, 그런데 교사로서 경력이 있는 김종욱이란 사람이 보는 통합사회 공부 방법과 강사가 된 이후에 지금 여기 학습 사이트잖아요. 학습 사이트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강사로서의 김종욱이란 사람이 바라보는 통합사회 공부 방법을 적절하게 짬뽕시켜서 종결짓겠습니다. 과연 인강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아니한가 제가 이것을 결정을 내려드릴 테니까 이 캐스트가 끝나고 나면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제가 결정은 제가 제 딴에는 내려드리지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이 캐스트가 끝나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 통합사회 지금부터 봅시다. 일단 여러분 학교에 입학하셨죠? 어서오세요. 고등학교 처음이시죠?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 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여러분 아마도 조금은 설렘이라는 걸 느껴봤을걸?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신 분들은 교복을 입는 것 자체가 너무 설레기도 하고요. 원하지 않던 고등학교에 배정이 되거나 그렇게 이제 뭐 가게 되신 분들은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어쨌든 새로운 선생님들과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설렘이 있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설렘을 가지고 이제 입학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어떠세요? 그 설렘만 가득할까요? 막상 가보니 그렇지 않죠?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는 축하받는 게 아니고 무슨 저주를 받은 느낌인 거야. 왜? 선배들한테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공부는 중학교랑 차원이 다르대. 그리고 내가 1월달, 2월달에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차원이 다르긴 다르더라고. 선행학습하려고 내가 메가스터디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보니 다르더라. 큰일 났다. 어떡하지? 입시판에 한복판에 들어왔구나. 그리고 들어보니 고1 때부터 내신 관리를 그렇게 잘해야 된대요. 그래야 3년 뒤에 즉 3학년이 되고 나서 수능을 준비할 때 입시를 준비할 때 수시로서 대학 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수시를 버리고 정시를 1학년 때부터 하자니 그거는 또 선배들이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럼 내신 관리해야 되죠. 동아리 활동 안 합니까? 학교 행사 안 해요? 할 건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학원도 가야 되고 인강도 들어야 되고 학교 수업도 해야 되고 너무 많아. 너무 바빠. 중학교랑 차원이 다른 고등학교 생활. 머리가 지끈지끈 되고요. 어느 순간 아 몰라! 이런 상황이 와요. 어느 순간부터는 꿈속에서 귀신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허허허허허 이럴 수도 있어. 뭔가 걱정이 많다는 거지. 막상 입학하고 나서 보니까 고등학교 생활이 막막하기도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다니면 그냥 올랄라 올랄라 다닐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이 캐스트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뭔가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으시니까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성적을 올리고 조금이라도 뭔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먼저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캐스트를 보고 계실 건데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통합사회랑 한국사니까 통합사회 사회 과목이 있는 사회 그럼 사회 과목 어떻게 공부하실 건데요? 사회 과목 볼게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나 아이들의 통합사회 이미지를 물어보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보통 이렇습니다. 어때요? 아니 근데 통합사회 그거 인강 듣긴 조금 시간이 좀 아까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국어, 영어, 수학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거 하는데도 시간 되게 벅차 학교 생활 하죠 동아리 활동 하죠 학교에서 선생님들 한 번 면담도 하죠 게다가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는 안 하니? 혼자 문제집 안 풀 거야? 학교 수업 안 할 거야? 아 이거 언제 다 해? 인강 듣기는 좀 시간이 아깝다 근데 또 그렇다고 인강이나 이런 도움 없이 학교 수업만 듣자니 뭔가 좀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게?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못 하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인구를 다 보신 분들이니까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게 아니고 학교는 상대평가로서 등급을 나눠야 됩니다. 그죠? 무한 경쟁 시대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수업만 듣자니 다른 친구들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데 그거를 혼자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갖다 푸는 게 맞을지 인강의 도움을 받는 게 맞을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이런 이미지예요. 통합사회. 그죠? 듣자니 조금 아깝고 그것도 안 하자니 좀 불안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다짐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좋아!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내가 중학교 때까지는 내가 좀 아쉬운 게 있었던 거 인정 좋아, 인정 그러니 겨울방학 때부터라도 난 열심히 해야지 지난 겨울방학 열심히 하셨을까요? 아마 지난 겨울방학이 만족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조금 아쉬운 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미 지나간 거잖아. 이제부터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중요한 거니까 3월달 계약을 하고 입학을 한 이후에 지금 여러분들 나 공부할 거야. 그 다짐 누구나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통합사회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 인강 들을까? 학교 수업만 할까? 문제집 갖다 풀까?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정리해드린다고 했죠? 자, 확인해봅시다. 자, 이런 사람 있어요. 이렇게 놀라지 마세요. 이거 미리 말씀해 놀라면 안 됩니다. 짜잔! 이건 어때? 좋습니다. 좋아요! 닮았죠? 자, 전데 자, 제가 이제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재밌지? 자, 근데 보시면 제가 이제 판서를 할 때 이제 인강 내신 통합사회 인강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수업해요. 엄청 판서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나 판서 내용이나 이런 거를 직접 쓰면서 공부하기를 좀 좋아하랍니다. 제가 좀 약간 옛날스러운가 봐요. 그런 거 좋아하라 해. 왜냐면 그냥 멀뚱멀뚱 보는 것보다는 직접 내가 행위를 통해서 쓰는 그 행위가 뇌에 훨씬 더 각인이 잘 되거든요. 요거는 맞습니다. 각인이 잘 되는 건 맞아요. 물론 사람마다 특성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판서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생각은 하지만 아, 너 많잖아. 이거 어떻게 쓸 거야. 솔직히 요즘에 이 글씨 쓰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요건 어때요? 잘 안 보여요? 반전시켜 드릴게요. 자, 이게 8강 산업화의 도시화에 따른 변화를 제가 판서할 때 이렇게 쓴 거를 제가 저의 조교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직접 쓰면은 조금 글씨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여자 조교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고요. 이렇게 잘 이쁘게 써주셨어요.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앞에 보시면 되게 빡빡하게 다 들어가 있죠. 그치? 그리고 칠판은 가로로 길잖아. 요거를 재구성해가지고 우리 조교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릴 건데 왜 이렇게 여백을 많이 남겨놨을까 제가 좀 공간을 띄워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렇게 만들자고 했습니다. 왜? 요 사이사이에 여백이 있어야 이런 여백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요걸 그대로 가져가서 학교 수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준비하는 이 통합사회 강좌 강의마다 이런 필기노트가 올라가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 필기노트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 아마도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태블릿 PC 같은 거 선물로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태블릿 PC가 없다라고 한다면 프린트해서 뽑아가면 됩니다. 태블릿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옮겨 쓰면서 수업 내용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없으면은 프린트해서 거기다가 쓰시면 돼. 즉 이렇게 빈 공간을 학교 수업의 내용을 적극 활용하시라고 조금 공간을 넓게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수업에 대한 내용을 저는 판사하잖아? 그 내용을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랑 같이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학교 수업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완벽한 학습법입니다. 왜냐고요? 잘 봐봐. 이렇게 공부하면 돼. 저랑 같이 여기에 대한 수업을 같이 들어요. 수업 들었죠? 그러면서 이거 다운받았죠? 다운받은 자료를 가지고 뭐 하면 돼? 학교에 가서 그 수업을 다시 한 번 들으면 돼. 벌써 두 번 복습했네. 그죠? 벌써 두 번 들었죠?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지금 완자교제 가지고 수업하고 있거든요. 완자교제 뒤에 나오는 문제 풀면 되잖아. 문제 풀이까지 하면 총 세 번을 돌려보는 겁니다. 인강을 적극 활용하시면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벼락치게 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일 수 있고요. 이렇게 올려드리는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면 여러분 혼자 학교 시험 문제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짧게 압축해서 할 수 있다고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라고 있는 게 인강 시장이고 그러라고 있는 게 지금 여기는 메가스터디 아닙니까? 여러분의 학습을 도와드리기 위한 거야. 근데 여기서 늘 내신 강좌랑 관련된 캐스트를 찍든 수업을 할 때 늘 강조하는 건데 학교 선생님의 수업이 메인입니다. 저는 보조자 역할이에요. 이 수업 자료는 여러분의 학교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 자료일 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7년 정도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수두룩 빽빽하게 냈겠죠.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시험 진짜 많이 내봤거든? 근데 시험을 내는 사람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업을 들을 때 누구 수업이 먼저야? 여러분 학교 선생님 수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조자 역할인 거예요. 이해 되지? 해서 여기 있는 자료만 가지고 무조건 딸딸딸 외운다고 여러분 시험 만점 받는다? 그거는 아닙니다. 단, 여러분 학교에서 듣는 수업에 이것을 적극 활용한다면 그러면 만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하건데 이 자료 다운 받으시고 저와 함께 수업 들으시고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학교 수업 활용하시고 그런 다음에 완자 교재에 있는 문제까지 풀어보세요. 물론 문제집은 완자 말고 다른 것도 있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문제는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사회 과목은 그래요. 이렇게 세 개를 반복하잖아? 다시 저랑 같이 수업한다. 다운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학교에서 활용한다. 그리고 문제 풀어본다. 이 세 개만 반복하잖아. 시험 기간에 벼락치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통합사회에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정말로. 그러니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하는 분 이렇게 활용하셔라. 라고 제가 딱 정해드렸어요.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말씀드리고 자 알겠어요. 자 좋습니다. 아 선생님 자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운 받고 프린트해서 적극 활용할게요. 근데 알겠는데 그거 어디서 다운 받는 건데요? 궁금하잖아? 그럴까봐 놀라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놀랄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 짠! 저예요. 제 페이지에 가시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믿기 어렵긴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아 이거 집중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즐거운 완자 통합사회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기 그만 보고 여기 여기 개설강좌에 들어가 그만 보라고 여기 여기 개설강좌 여기 들어가시면 즐거운 즐겁게 하자고요. 즐겁게 합시다. 즐거운 완자 통합사회 새롭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계속 업로드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시험범위 안내까지 충분히 빠르게 업로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적극 활용하시면 여기 강좌에 PDF가 강의마다 다 올라가 있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다운받아보시고 한 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도움됩니다. 아셨죠? 확인하시고 자기가 안녕? 이게 과목이 사회예요. 사회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가 개인의 역할은 어떻고 사회는 어떻고 국가는 어떻고 자 그리고 어떤 관계를 내주면서 살아가는가 그런 거 배우는 거잖아. 이 사회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은요.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일반 사회 윤리 지리 역사 총 사회 탐구에 나오는 4개 과목군의 모든 내용을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 맛보기 식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과목이거든. 모든 과목을 다 두루두루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과목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이야 좀 재미있게 보겠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어렵거나 흥미를 유발하거나 그렇게 해서 좀 재미를 느끼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되게 재미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성향이 아닌 친구들은 졸릴 수도 있어요. 졸릴 수도 있다고 근데 통합사회 어떻게 해야 돼? 필수야. 다 하셔야 돼요. 뭐 무니까 이런 게 없잖아 지금. 다 해야 됩니다. 모두가 해야 되는데 너무 졸릴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즐겁게 하시면 된다고. 즐겁게 즐거웅 즐겁게 제가 즐겁게 해드릴게요. 수업시간에 어? 이왕 공부하는 거 재밌게 합시다. 재밌게 제가 자료와 함께 정말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통합사회 함께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통합사회랑 과목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떻게 공부한다고요? 저랑 같이 하시면 좋겠네요. 함께 합시다. 제가 학교 경력이 꽤나 많다고요. 그죠? 1, 2년 했었던 게 아니라고. 그래서 가장 학교스러운 수업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으니까 아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현재 메가스터디에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제가 교직 경력이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의 경력만 따지면 제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알고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이 고충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문제를 가장 많이 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를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학교스럽다는 얘기는 무슨 장점이 있다? 저랑 같이 수업하신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들고 학교 수업을 듣잖아? 이질감이 없습니다. 이질감이 없어요. 그냥 학교 수업을 두 번 듣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렇게 적극 활용하시고 이왕 하는 거 재미있고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긍정의 힘을 가득 담아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여러분 이 퀘스트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될 건데 어떻게 선택하셨나요? 자 인강을 적극 활용하실지 혼자 공부하실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답은 여러분이 내리시면 돼요. 저는 여기까지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강사 김종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